15장 1절로 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.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.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매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잃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. 아멘